150kg을 쉽게 던지고 자 준결수 뒤로 자 준결수 뒤로 가만히는 넘어갈듯 넘어갔어요 백수 큰일을 4구째 5구째 5구 왼쪽으로 보러갑니다 이 타고는 반짝이는 타고는 단짝 한껄 4구째 한 번 번 날라 합니다 황재규 쭉쭉 뻗어갑니다 펜션 치워집니다 기운이 많으셨네요 스리볼 끌어당겼어요 오른쪽 왼쪽입니다 담대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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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습니다 정국 빨리 이뤄졌어요 예 오른쪽 큰 타고입니다 우익수가 따라가다 포기합니다 골한쪽 감아갑니다 솔로몬 4번점을 치고 있습니다 또 바깥쪽이 때와 1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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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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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어마어마한 괴력을 서운 포인트 강재균 경기는 천천히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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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공 진짜 독립 너무 топ 쁠린 줄 강아지 조리를 omina 박기준 선수가 맨 처음부터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찍혔습니다. 계속 변화구가 볼이 되면서 황재균 선수가... 서구 왼쪽! 나갑니다! 조하수천재 검정! 번트가 뜹니다. 따라갑니다. 몸을 날리면서 전하는 황재균! 황재균이 날아들어서 2번 타구를 처리합니다. 상도수, 페어에어. 1루 강하게 아웃입니다. 여기서 백헤드 캐치에서 1루까지... 아, 무바운드로는... 아, 잡았어요! 다이빙 캐치 잡았어요, 1루에! 독! 3루, 잘 잡았습니다! 1루에 2번 행소무지 않군요. 어려웠을 것 같네요. 절반을 타서 3루션을 잡아주면 그 다음에도 도로하실 수 있는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땅볼 타고 1루로 강하게 아웃됐습니다. 아직도는 라인 따라서 그대로 빠져나가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잡고 나서도 성공을 하기에는 조금 부단한 동작이었습니다. 황재균 선수가 어느정도나 예측을 했어요. 자, 지금 스타트를 해서 맨속 캐치한 이후의 선구인데요. 1,0 때렸습니다. 땅볼! 1번 황경민 당겼습니다. 3루션 황재균. fighter Kyle Kком Legend 1루션으로 맞춘 1루션, preferably 2루션. 팬etaan. 항상 없는 cade Re эта sub. 제 20발에 Circuit 한국의 자작 부치들하고 다 깨 놔야 하는데 방송에서 한번 인사하시고 자작을 응원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다고 자 그대로 당장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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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까지 돌 수 있습니다 3루, 방으로 들어왔고 확정입니다 3루쿼 잘 잡아당기 타보 왼쪽 변함으로 돌아다니는 반전! 갔습니다 왼쪽으로 바이스를 향해 뻗어갑니다 1로 뒤자 2로 잠깐 멈춘 3루까지 뜁니다 3루 우승팩 선수는 놓치지 않고 잘 판단했죠 5번째 5번째! 1번째!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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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fois! 5번째! 5번째! 5 번째! 6 flash 게 Evok! 6. 6 fois! 뒤쪽으로! 뒤쪽으로 없는 펜스를! 1루에 직접 잡아서 1루에 길게! 아웃! 1루 친 타구 3루수! 잘 잡아냈고 1루 길게 뿌립니다! 1루에서! 지금 완전히 라인 타구, 큰 타구인데... 지금 잡았죠? 좀부 끌어당긴 탑! 뒤쪽으로 끝까지 이어져 볼까요? 떼어! 높쪽! 힘없이 타구 굴러갑니다! 쇼팡구 처리! 황재균! 1루! 4루! 3루수! 다운 치밀! 다운드가 맞추기 어려웠잖아요? 굉장히 잘 힘들었죠? 4구! 나진공을 때렸고 3루수 타이빙! 1루에! 9루 3루! 1루! 2루가 있는데 2루! 2루! 황재균의 타구가 오른쪽! 우중간에 떨어지면서! 3루 주자 험으로! 그리고 타자 주자 2루로 향합니다! 1루 돌아 2루! 그리고 기어를 바꿉니다! 3루까지! 3루까지! 홈 빠졌습니다! 8루! 2루! 1루! 황재균의 선수타가 나온... 황재균의 타구! 1전! 황재균의 타구! 중견속 뜁니다! 잡지를 못합니다! 잡지를 못했습니다! 1루! 센터 쪽으로 쭉 뻗어서 담장을 향해 멀리 어디로 담장 지금 높았죠 타자들이 눈과 같이 빠른 볼 오른쪽으로 떠갑니다 우익수 차갑니다 담장 쪽입니다 담장 쪽 정축 뛰면 10분 넘어갈 뻔 시에 나가서 투구를 했기 때문에 밀었습니다 고마워 우익수 차갑니다 우익수 차갑니다 내가 선발 한상 시에서 연결이 엮어쥜고 결정은 어깨부터 끝까지 합쳐돌아주 24.25타를 만들어야 하는 아동스입니다. 주자 스타트 2루에 세이프! 주자 스타트! 목적 1루! 세이프! 지금도 목적이 굉장히 많이 붙었고 뛰면 열립니다. 뛰면 열려요. 원아웃 2루! 아 주자 스타트 볼렛! 그리고 3루를 훔칩니다! 3루를 훔칩니다. 2루에 아웃! 아! 저기 1루에서 세이프 됐습니다. 그 사이에 3루를 훔칩니다. 2루 쏩니다. 주자 뛰었습니다. 1루에 1루 1루! 주자 뛰었고 2루! 2루! 3루미도 잡아당겨요. 3루와 1루 사이에서 런다구서에서 2루가 험구로 들어와서 일단 접수는 2대0이 됐고요. 자, 계속 벌고 가는 사이에 자, 2시간 계속 풀어주죠. 아우! 아! 텔라빙스! 세이프가 세이프! 세이프가 세이프! 2루가 승부하여 트윙은 장착이기 때문에 오! 오! 이 안에서 좀 갈려나가는데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LG에게는 다신 치명적인 장면입니다. 그렇죠. 2불 2스트로이! 한 복한의 공을 뚫어당겼습니다. 좌익수 뒤쪽에! 좌익수 뒤쪽에 앉아있었는데 거의 뭐 한복판에 갔거든요. 제대로? 이게 좀 잘 맞은데 오히려 2루가 한 끼도 있네. 어! 발랐어요! 잘 맞은 타구가 좌중간! 안 내줬거든요. 4루 좌측! 좌익수! 킬을 넘겨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정말 FA가 내리 올해처럼 많은 시즌도 와, 좋습니다. 잘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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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구 4번입니다. 좌측. 장수와 산상타이에 떨어집니다. 5구 좌측. 장만풍입니다. 뻗어갑니다. 좌측 펜스. 지금 되게 오른쪽에 좋은 골이었는데 사실. 3루수. 4구. 3루수. 1루에서 9. 3루수. 1루에서 9. 4구 좌측. 3루수. 어렵게 잡았습니다. 1루. 4구. 3루수. 5. 5. 3루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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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루쩍 세트 3루소 라인드라이브 다이빙하면서 보세요 아 참 끝까지 공에서 누린되지 않고 타이브를 빼수려고 그러는데 베이카우트에서 도라인 타이브 왼쪽으로 도라인 타이브 왼쪽으로 도라인 타이브를 금리하는 것도 있고 수수가 많아지면서 조금 더 힘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겠죠 다이브 도라인 타이브 왼쪽 다이브왼 정병혁 Sükelev 벌써 이산로 vo Cream 클 לב라인타까 마찬가지로 dang 흑 같은 그리고 2 . . . . ôn 으 아 아 아 5 bios 이러시면